삼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송지환 사장님으로요. 자, 오늘 띄워 주십시오. 성! 성공하고 싶으신가요? 지! 지금 이 순간 집중하십시오. 그러면? 야! 연봉 15개의 주인공이 되실겁니다. 감사합니다. 1분동안 생각해서 한건데 제가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. 삼행시. 자, 그러면 첫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저는 한달동안 이 무대를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. 왜냐면 제 파트너 송지환 사장님이 드디어 춤을 추게 됐거든요. 멀리서 왔습니다. 많은 연습 끝에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! 멀리서 왔습니다. 멀리서 왔습니다. 글루! 시스터! 젊은 이 노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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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